뒤에 5에서 뭐 배웠나요? 시간을 묻고 다 파는거 어? 시간을 묻고 다 파는거 뭐 이렇게 종알종알거리나 시간을 묻고 다 파는거 배웠죠? 그러니까 시간을 묻고 다 파는거 배웠죠? 그러니까 시간을 묻고 다 파는거 배웠죠? 숫자를 알아야되겠죠? 네 근데 어려웠네요 아 예 그렇습니까? 쉬울 줄 알았어요? 예 네 15는 안배웠고 50는 배웠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지? 왜 안배운거에 넣으세요? 가르쳐주려고 뭐 문제있나요? 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물어볼거죠 예 물어봐야죠 오케이 채점에는 안들어갑니다 자 이런것들 배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겠습니다 가볼까요? 4 4 4 u r 그렇죠 4 그럼 14는 뭘거 같애요? 4 14 입니다 네 됐습니까? 14는 뭐라구요? 14 4 14 응? 40은? 예. 4, 14. 40은 뭘까요? 40. 뭐라고? 40. 40. 40. 40. 40. 40. 40. 40. 어떻게 써요? 40. 40. 40. 40. 40. 40. 40. 계속해서? 2. 2. 2. D, W, E. 오케이. 자, 이건 안 나왔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초등학교 5학년이 2를 모르면 되겠어요? 4학년이요. 아, 4학년 미안.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오랫동안 bad 아니 왜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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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L D E L 오케이 12 12 12 12 12 12 12 12 소리를 정확하게 내야지 쓰기도 정확하게 하겠죠 12 12 20 20 20 20 W E E N T E Y 20 20 20 20 20 20 20 30 30 30 31 31 30 30 30 31 32 32 30. 30. 이름이 아름답네요. T-H-I-R-T-Y 그렇죠. 30. 7. 7. S-A-E S-A-B-E V-E-N 오케이. 그러면 소리가 7인가요? 7이거든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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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7 해야죠. 아, 시험지에 7 틀렸다. 계속해서 5 5 5 I V E 15 15 15 15 15 15 15 50 50 50 50 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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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 L, V, E, L 그 다음에 점각 O'clock C, L, O, C, K 그렇죠 Time T, I, M, E 그렇죠 그래서 팔을 아직 기억 안 나나요? 네 8 8 8 8 8 8 8 7 7 20 20 12 12 2 2 2 생각보다 많이 안 틀렸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을 묻고 답하는 문장들 만남으로 바로 하겠습니다 D의 5 그래서 시간을 묻고 답합니다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Is it? 이라고 물었으니까 대답은 It is It is 줄여서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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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할 수 있겠죠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It is 7 Ok S, E V, E, N S, A가 아니고 It is 7 o'clock It is 7 o'clock 됐습니까? Ok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했더니 Is it It is 12 12 12 12 12 o'clock 12분이라고 하니까 자꾸 스펠링이 엉뚱하게 쓰죠 12라니까 12 11 이구요 12 12 12 12 12 o'clock 12시 정각이다 It is 12 o'clock 12 o'clock 12 o'clock It's 12 o'clock. It's 12 o'clock. 먹어요? It's 12 o'clock. It's 12 o'clock. OK. 몇 시니?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그랬더니 It's 3... 30. It's 3.30. It's 3.30. 자 그래서 오늘 숫자들을 주로 익혔는데요. 이 숫자는 다음에 또 나옵니다. 조만간 또. 언제 나와요? 그때 또 똑같은 거 틀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저기 귀여운 뽀짝이가 울고 있잖아요. 여기 가세요. 저 금요일에 못 와요. 여행 가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분명히 선생님이 여기 다 보내놨어. 카톡으로 보내놨기 때문에 다 히스토리가 남아있어. 알겠습니까? OK. 네.